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속에 있는 것은 언제나 멀어서 아름답지 그러나 내가 오늘도 가까이 안아야 할 행복은 바로 앞에 산, 바로 앞에 바다, 바로 앞에 내 마음, 바로 앞에 그 사람 놓치지 말자, 보내지 말자 인생은 구름이고 바람인 것을 이해인 누가 날더러 청춘이 바람이냐고 묻거든 나 그렇다고 말하리니 그 누가 날더러 인생도 구름이냐고 묻거든 나 또한 그런 노라고 답하리라 왜냐고 묻거든 나 또 말하리라 청춘도 한 번 왔다 가고 아니오며 인생 또한 한 번 가면 되돌아 올 수 없으니 이 어찌 바람이나 구름이라 말하지 않으리요 오늘 내 몸에 안긴 겨울바람도 내일이면 또 다른 바람이 되어 오늘의 나를 외면하며 스쳐가리니 info.라이들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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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